코로나 시절 때문에 어떻게 부동산의 방향을 또 잡아셔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또 제 2의 도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지방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좀 보시면서 좀 유심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를 하셨을 때나 부동산의 방향을 잡으실 때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어떻게 튼튼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성을 잡게 될 것인데요. 제가 오늘 간단한 기초를 또 가지고 가면서 튼튼한 성공 실제 사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천만 원이면 충분히 부동산에 입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부동산에 있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액투자 입문하기입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문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겠는데요. 바로 부동산 투자 성공 마인드 가지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추게 된다면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 방향에 있어가지고 소액이 됐든 고액이 됐든 빌딩이 됐든 이렇게 접근하실 수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째 개인 맞춤 투자 전략 세우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각 개인마다 부채 상황과 그리고 개인의 월급 그리고 지출의 방향 이런 것들이 각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20대와 30대 40대 분들이 조금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젊으신 분들이 요즘에 투자에 또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이나 결혼의 초원이신 분들 이렇게 개인 맞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많은 전문가와 그리고 주변에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 그리고 주변에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또 전문가 컨설팅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또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대출의 활용과 투자 리스크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출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있어 가지고 기초적인 부분들을 잘 꽉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리스크들 그대로 말대로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해가는지에 있어 가지고 오늘 또 강연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유망지형 및 알자 매물 찾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게 물건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알자 매물 오아시스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이 그런 알자 매물을 찾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맞춤 투자 전략 세우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개인 맞춤 투자 전략 기초 체크 리스트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무엇을 사더라도 신용도가 좋아야 됩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께서 가장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신용도가 안 좋아서 저희가 투자를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돈은 조금 있었는데 저축은 좀 해놓은 게 있었지만 신용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좋은 물건을 놓쳤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두 번째 투자 금액을 분산하는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이 약 천만 원이다. 그러면 약 500만 원 500만 원 나누어서 A 군대와 그리고 B 군대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세 차익형이냐 미래형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자 말자 나중에 시세 차익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사자 말자 월세를 받으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남길 것이냐 이 방향성을 또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투자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끔 갭 투자와 아니면 월세 투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성공 사례들을 또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부동산 매매 시기를 예측하는 건데요. 내가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나중에 차익이 어느 정도 생겼을지 이 부분 또 정확하게 포인트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개인 맞춤 투자 전략 세우기인데 전략 기초 체크리스트 이렇게 다섯 가지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대출의 활용과 투자 리스크 분석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바로 이 신용 관리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는 A 아파트라는 1억 원짜리가 지하철역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좋은 매물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한 2천만 3천밖에 없었다. 근데 매물이 너무 싸고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매물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출을 또 활용을 하거나 전세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신용도가 안 좋아서 그런 좋은 매물들을 놓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대출 금액을 겁을 내지 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 원칙은 매매 금액의 60%까지를 정도 예상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이상으로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DTR이라든지 DSR이라든지 LTV 같은 이런 대출 제도가 많이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투자를 또 하는지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제가 아까 분산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 유망 지역 및 알짜맹을 찾기가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접근하기 좋은 유용한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급 상권만 고집하지 마라. 자 A급 상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강남역, 역삼력, 부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역, 동내역, 연산력, 수영역 이 주변 인근에 있는 A급 역세권만 고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물론 저희가 자본이 많거나 돈이 많았을 때에는 역세권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권유도 해드리고 많이 해드리지만은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하셨을 때는 A급 상권 중에서도 B급 상권이 있습니다. B급 상권, C급 상권이 있는데 이런 B급 상권 중에서도 그 밑에 B급 상권 중에서도 A급 상권이 다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틈새시장을 잘 노리셔가지고요. A급 상권에서 파생적으로 생겨서 나오는 주위의 주변에 인근에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알자 매물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은 부산광역시로 한번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알자 매물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이렇게 지하철 라인 로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1호선과 2호선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1호선과 2호선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권이 있습니다. 바로 빅5 상권이 되겠는데요. 이 빅5 상권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지역을 고정인구와 유동인구, 상동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하철역이 바로 서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역, 그리고 동내역, 그리고 수영역, 그리고 덕천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지역이 바로 부산에서 약간 집중해 보셔야 될 빅5 상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만약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빅5 상권 중에서도 A급 상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B급 상권에서 A급 상권이 또 있다. 그리고 B급 상권에서 C급 상권.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도 이렇지만은요. 부산광역시 지금 지하철 로선토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빅5 상권. 예를 들어서 서면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점포역이 있죠. 그리고 문연력, 그리고 부합역, 범내골력, 이렇게 부전역과 같이 약간 A급 상권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 이쪽 부근에 인근에 있는 소형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1.5룸이라든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들을 알자 매물을 찾으시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부산 지역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제가 매주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영남권이나 약간 부산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 강의를 좀 보시면은 빅5 상권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상권들을 조금 찝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 유망 지역 및 알자 매물 찾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급 상권만 고집할인 마라. 왜?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즐기기 위해서는 소액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빅5 상권. 그럼 빅5 상권을 봤다. 그러면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국토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바로 국토종합계획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바로 도시기본계획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까지 보시게 된다면은 수시로 이 세 가지만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이 세 가지만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부산에서 지하철 라인 빅5 상권 안에서도 A급 상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B급, C급 상권까지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잘 찾으신다면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종합계획 지도를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수시로 잘 확인을 하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항만이 어떻게 되고 우리 도시가 어떻게 기본계획이 어떻게 또 수립이 될 것이며 어떤 게 또 개발 호재들이 또 다 되어 있는지 눈으로 또 다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빅5 상권과 이런 B급 상권, C급 상권들도 잘 유심있게 잘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망지역 알짜매물찾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직접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밸런스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A급 상권이지 아니더라도 어, 이상한 한 블록만 넘어가는데도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먹자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잘 틈새시장을 잘 노리신다면요. 직접 가서 눈으로 공급을 다 보시기 때문에 유동인구라든지 상동인구들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A급 상권에서도 B급, C급 상권으로 많이 넘어가시면 B급 상권이라도 A급 상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아까 빅바이브 상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빅바이브 상권 여기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면역이 되겠습니다. 서면역을 제가 조금 잠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서면역 같은 경우에는 집가 상승이 많이 지금 개발 오제들이 많이 또 이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바로 큰 개발 오제가 바로 서울의 삼성동에 있는 항공터미널이 부산의 서면에 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범례골 인근을 해가지고 동천라인까지 해가지고 무년 국제금융단지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바이브 상권 중에서도 이렇게 서면역. 지금 약간 좀 주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내가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체크를 하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개인 맞춤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여기에 대출과 여러 가지 리스크까지 고려해보고 나이가 대출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망 지역과 알짜매물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렇게 듣기에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소액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홍국 씨 성공 사례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6살 직장인이 찾아오셔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자기는 이제 현금 한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해서 말 그대로 A급 상권을 또 계속 얘기만 하시길래 그러면 소액으로도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역이 바로 아까 빅5 상권 중에서 동네역이 있었죠. 동네역에서 약 지하철로 한 두 정거장 이동하시면 바로 지하철 온천장역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온천장에서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바로 원룸형을 13평형을 매입을 했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매 금액으로는 8,200만 원으로 매입을 하셨고요. 그때 당시에는 대출을 5,7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2,000만 원을 받았고요. 월세는 35만 원으로 임차인을 세입자를 맞췄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시공 후분양 물건입니다. 이 부분을 또 잘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기회비용을 제외하고 나서는 실투자 금액이 500만 원으로 투자를 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1년 동안 부동산의 월세를 받으면서 매매 시점을 잡았고요. 1년 뒤에 시세 차익으로는 1,000만 원을 시세 차익을 남기셨고 1년 동안 받은 월세가 약 420만 원에서 토탈 1,420만 원에 대한 수익을 올리셨던 그런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시일 투자 금액은 500만 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을 시작을 할 때 내가 부동산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시대입니다. 이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시고 발품도 많이 파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500만 원 가지고도 분산 투자를 또 하실 수 있다라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실제 사례를 또 한 개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빅바이브 상권 중에서 말씀드렸던 수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A급 상권의 바로 위치에 있는 바로 수영역에 있는 43세 주부 분께서 자기는 수영구나 해운대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고집을 좀 부르셔서요. 수영역에 임장을 좀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나가서 부산역에서 쭉 내려오다가 수영역에서 저희가 이렇게 괜찮은 매물을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이 물건도 선시공 후분양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형아파트 24평형짜리고요. 매매금액으로는 1억 8천만 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이분은 대출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시공 후분양에 대한 물건에 대한 좋은 장점이 이 부분입니다. 자 전세금을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수영역은 교차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고정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도 많은 직장인들이 또 찾는 크로스 라인이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수영구와 그리고 해운대구를 넘어가는 다리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급보다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그래서 매매가격이 1억 8천만 원보다 전세금과 같은 라인으로 갭 투자를 했던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은 0원에 들어갔고요. 1년 후에 부동산 매매 시점을 잡으셨는데 2,4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남기시고 정리를 했던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투자 성공 사례 두 번째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을 조금 들어간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본인이 발품을 팔고 A급 상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A급 상권 중에서도 약간 한 블록 떨어진 곳 그리고 B급 상권이지만은 그 B급 상권 중에서 빛나는 A급 상권이 또 있다 라고 또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물건을 찾는 방법 중에 가장 큰 팁은 하나입니다. 선시공 후분양 물건을 찾으시는 게 왜 좋냐면요. 세입자를 동시에 맞추어서 내가 자기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받고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필이 소액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선시공 후분양 물건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선시공 후분양 같은 경우에는 또 할인 분양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쪽이랑 또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할인 분양을 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선시공 후분양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하자 부분들을 또 꼼꼼하게 체크를 또 하실 수 있는 또 중요한 팁이 또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빅바이브 상권 중에서도 이렇게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지만 전세가 왜 1억 8천만 원이 또 들어오느냐 이렇게 고민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만큼 물건에 대한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찾는 수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시공 후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내 부대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 부담없이 이렇게 투자를 또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성공 사례에 또 26살 직장인이시죠. 20대분, 30대분들 제가 많이들 또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거의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모범적인 교과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00만 원을 매입을 해서 대출 5,700만 원 그리고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 2천만 원을 원래 선시공이 아닌 그냥 선 분양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금을 넣어야 되고 중도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기간이 지나는 사이 때 동안 또 돈이 묶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시공 후분양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차인을 바로 받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굉장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제가 아까 전에 체크리스트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들이 바로 선시공 후분양 그리고 건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